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인접국 트리키에를 통해 공습의 규모와 의미를 미국과 조율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통신은 트리키에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 계획을 트리키에에 미리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소식통은 당시 이란은 자신의 군사 작전이 영사관 공격에 대응하는 것뿐이며 그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트리키에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미국은 트리키에를 통해 이란에 작전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이 미국이 이란을 직접 겨냥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이란이 사전에 위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이 있습니다.